잦은 촬영과 마감으로 지친 피부를 관리하는 저만의 비법은 메이크온의 잼손호 테라피예요 환절기로 피부가 푸석해진 상태에서는 뭘 발라도 잘 흡수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전 스킨케어의 잼손호 테라피 하나만 더해준답니다 1초에 300만 회 이상 진동하는 초음파가 화장품 유효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주죠 특히 이 세라믹 헤드는 하이엔드 주얼리의 소재로 쓰일 만큼 안정성을 갖춰 민감한 피부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평소에도 잼손호 테라피를 휴대해 틈틈이 마사지해줘요 초음파의 진동이 더해진 모드는 손목이나 목 뒤를 마사지하기에도 좋아요 평소 사용하던 스킨케어 제품의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잼손호 테라피를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